그때 맛있게 먹었네요. 아 그거 너무 맛있던데. 그때 밥만 안먹고 왔어요. 아 진짜 맛있던데 이상해. 제가 본래 코다리 진짜 완전 샌거 있잖아요. 말려가지고 뜯어먹고 막 그랬거든요. 어릴 때. 코다리 진짜 사람들 코다리 대부분 좋아하지만 그건 진짜 재밌고 맛있더라구요. 아 용호등 입고 부산하면 못갔어. 난 저가 아빠하고 한번 가려고. 걸어서 사서가 걸어서. 그래도 돼. 아 그래야 겠다. 그치야. 형님 최인점이지요? 최인점 아닌가요? 몰라. 그건 나도 몰라. 우리 교회 밑에도 그는 거 있던데 그거보다 더 맛있더라구요. 아 그 집은 맛있어. 아 근데 우리 동해 그 해물탕 집이에요.